띄울아! 누구야? 이리와! 띄울아 앉아 앉아. 앉아. 그렇지. 사랑해. 앉아. 어이. 이거 매니저예요? 매니저입니다. 저희 명은. 삐매니저라고 부르고요.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하하하하 저 사람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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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와주면? 값이 좀 늘렸어요. 저 사람이에요. 저 사람이에요. 저 사람이에요. 삐돌이가 강아지 먼저 부르신 거예요? 네. 새로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번엔 재활용을 하려고 걷기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하고 같이 놀아요. 그 친구들 하고 같이 놀아요. 이제 갈게요. 재밌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연락들. 저 사람이에요. 전화에요! 거짓말가 안 해봐요. 잘 밟으셔야 돼요. 밟는다. 오십시오. 아уст. 저는. 넉넉하게. 응. 저는. 그럼요? 이렇게 해야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위돌이! 위돌이 토마토 사러 갈까? 어떠세요? 비 오세요. 하아. 비 오세요. 간질하러 간질 못겹어. 아이오오.. 이구! 유쾌! 우왕! 우왕! 안 자고, 안 자고. 우리 집사는 가게! 우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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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지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... 그럼? 그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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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일이 내일 시작하나요? 그는 오늘의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